초콜릿도시 하드모드 초콜릿도시 이렇게 난이도가 높아지는구나 타격위에 방어 좋다 무료는 무조건 장착하고 불사조 짱좋은데 아 저게 장애물 오 되게 얼떨떨한 순간에 어 저건 뭐야 두더지인가 개구리인가 뭐야 저거 맞으면 안되는건가봐요 지금 일단 제가 아까 헐 장애물 잘 피해서 그 두더지같은 아이를 그 아이가 가장 힘든거 같아요 먹히면 안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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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뛰어서 여기 잘 피했어요 저 두더지 근데 죽을때 배가 터져서 죽어 오 그쵸 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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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됐다 됐다 오 오 장애물 짱 많아 짱 어 헐 헐 와 진짜 여기 초콜릿 공장에 정말 두더지도 있고 저게 두더지를 정면 정면 정면이라야되나 잘 때리면 괜찮은데 약간 앞이나 뒤에가 있으면은 레이맨이 다쳐요 오 이번엔 다칠거같애 오 됐네 오 오 오 오 좋아 좋아 조금만 으으 조금만 으으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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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우와 진짜 우와 진짜 박진감 넘치죠 모든게 다 순식간에 되는 것 같애 음 아쉽다 좀만 더하면은 왕관인데 헥 또 새로운 맵 풀렸네요 어 선물도 나왔다 오오 오오오오오오오 그러면 또 새로운 맵을 해봐야겠죠 응? 흑백 양자택일? 아 이 맵 자체가 흑백인가? 분위기가 진짜 그러네 다 레이맨이랑 맵이 색깔이 검정색? 갈색? 짙은 갈색이에요 잘 안보여 그쵸? 오! 오! 라임도! 아 라임이 원래 여러분 연두색이잖아요 저것도 다 흙으로 변했네 오! 이런 맵도 있어 오! 오! 아 그래도 연두 빛이 나서 라임인걸 알았지만 근데 이거 죽을 수 있는건가? 그쵸? 오! 올라가야 돼 올라가자 오! 다 온 것 같아 오케이 오! 이런 맵도 있네 멋지군요 와! 또 풀렸다 공격 능력? 헐 완전 좋아 그래 공격이 필요해 탭하면 주먹을 날려요 주방의 악몽 오! 이번엔 또 주방이야? 오! 오 대박 근데 주먹이 엄청 커져요 휘두를 때 신나게 휘두르네 아 그래도 공격 능력 너무 좋다 아 물론 장애물이 있으니까 공격 능력을 주겠지만 우와 뭔가 약간 큰걸 얻은 기분이에요 하하하하 가자! 나에겐 불주먹도 있으니까 가보자 불주먹! 와 틴시를 또 구했어요 우와 좋아요 멋지군요 과연 아 아쉽다 조금만 더 갔으면 또 새 맵이 열렸을 텐데 그러면 틴시를 좀 더 구해서 새 맵으로 가봅시다 푸른 버섯을 조심하라 어 푸른 버섯? 아까 그 다른 맵 같은 데로 갔던 그 버섯 아니에요? 우와 또 과자나라다 우와 어! 푸른 버섯이다 아 이거 푸른 버섯을 안 조심할 수가 없네 이거는 뭐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네 음 그래도 황금벌레 먹고 다시 돌아오니까 이득 아니에요? 꿀이득 다시 어! 또 푸른 버섯이 우와 우와 근데 저는 이거 너무 좋아요 푸른 버섯 짱 신기 어 또 있어 또 있어 오 우와 이 공간감 우와 너무 신기 우와 아 근데 얘가 방향이 아 계속 한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구나 그죠 계속 바뀌네 어 다 왔다 오예 다음 맵 풀렸겠다 갑시다 다음 맵으로 가봅시다 음 좋아 오 되게 맵 그림 자체가 일러스트 같지 않아요? 그 왜 다이어리에 막 일러스트 엄청난 바비큐 어 might 이거 작아지는건가 헤헤 험 abduct enfim dismissed 고 consequences 뭐야? 저거 소세지인가? 아 짱 웃겨 아 저 소세지 밟으면 통티네요 적인줄 알았어 처음에 날 도와주는 아이구나 레이맨 진짜 작아버린다 이렇게 보면 뿡뿡 튀기고 뿡 튀기고 아 소세지 그 불에 구울때 막 탁탁 튀잖아요 그 모습을 그려놓은거구나 어머 디테일해 어 다왔다 틴씨 나왔어 아 제가 틴씨구나 완전 짱이래요 틴씨가 아 이 틴씨들 다 구해야되는데 우와 또 새로운 아트워크를 구매할 수 있다고 떴네요 이야 오 얘 틴씨인데 틴씨도 구매를 할 수가 있게 됐어요 대박 대박 이따가 사봐야겠다 주방장님 불렀어요 탭하면 주먹을 날려요 아까 주방이었는데 이번에 불났구나 어 저 밑에 저거 장애물인가 일단 언제나 주먹을 좀 휘둘러보고 아 불나서 다 탔구나 아 아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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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거기 아니야 레이맨 레이맨 돌아와 돌아와 거기 아니라고 오 오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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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바꿨어 그래 오 오 아니 아니 레이맨 거기 아니라니까 거기 아니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오 그래 그래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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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제가 조작을 잘해야 돼요 아 뛰는 타이밍을 잘 맞춰야겠네 여기서 뛰어서 어 그치 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날이도가 정말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는 음 그러네요 다른 게임들이랑 비슷하게 오오 구름도 타 구름 타고 아 빙하 타고구나 둘리누로 생각났어 어 어 흥 흥 오오 아 자꾸 떨어질때마다 죽을까봐 흐흐흫 흥 근데 되게 신기한게 여기는 밑에가 바다여가지고 음 안 죽고 수영을 해서 참 좋네요 흥 다 왔다 다 왔다 아 아 좀만 더 가면 틴시 구하는 건데 아쉽 아쉽 흥 오케잇이 세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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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참 요 맵을 좋아하죠 흐흫 팝콘 팡팡 팝콘 팝콘 먹은지도 한참 됐어 헉 팝콘 먹고싶다 아 아까 그 네모난게 팝콘인가 그런거 같아요 오 다시 한번 나와라 팝콘 오 아아 흐흫 아 옥수수구나 옥수수가 밟으면 팝콘 되는 흠흐흥 흐흐흐흐흐흐흠 히흐흐흣 하이구 하이구 흐흥 그렇다면 다른 맵으로 날아다니는 칼날 어? 날아다니는 칼날?